아 이번 아침부터 이렇게 쩝쩝 됩니까? 그만 좀 먹어보세요. 모닝커피 모르세요? 모닝커피. 모닝. 식사 준비할까요? 식사 준비할까요? 뭐죠?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검색이요. 아니 그 일을... 아니 보안상사에 일이 얼마나 만들고 그럽니까? 저요피! 저기요. 인공적국지 많이 뻔 남성은 감정 조절을 못하는... 아침부터 왜 이래요? 아니 인공적국지 많이 뻔 남성은 감정 조절을 못하는데 감정 조절을 못하고 인공적국지 많이 빠졌나 본데? 니 뻐드렁디 봐라! 얼마나 쭉쭉 뻔했으면 그냥 인공... 제가 정과장만 보면 이제 우라가 치밀어서 그래요. 정과장이라고 해서 정과장. 아이고 참... 아 저 그리고 잠깐만 저... 권성원! 어저께 저기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취한 척 한 건가? 취한 건가? 아 잘 기억이 안 나서? 이거 기억 안 나나? 이거... 제가요? 어저께 저기 어디까지... 야자타임 그거 한 거 기억나나? 금박지 옷 입고 나온 거고 야자타임... 금박지 옷은 기억에는 야자타임을 했나? 씨... 그래... 권성원! 그 젊은 친구가 그 정신을 차려야지 말이야! 어? 그 정신을... 그래 그 뭐 회사 생활 또 벌어야겠어! 무조건 죄송합니다. 어저께 마음에 다들 상처들이 많다고! 자자자자! 술 사장님 먹고 그래야지! 어 전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아이 저 그만들 얘기하고 권성원! 저기 자네 저 술버릇이 아주 고약하더구먼! 그거 좀 고쳐요! 저 권성원 해장국 한 그릇 사! 그러면 괜찮아요? 아 이거 좀 신입사원한테 뭘 자꾸 사라고 그래요 박 차장님! 안 먹을 거예요 그러면? 안 먹을 거야? 박 차장님이 한 번 좀 사요! 죄송합니다! 아 오늘 고생을 났습니다! 아이고 고생을 났습니다! 너무 막혀가지고... 옷이... 뭐야 이거? 화사원! 아이고! 권성원이 옛날에 못 들어간 기술이야! 아니 양국에다 무슨 기술한 거야! 뭐예요? 장환은 선배님! 아니 이거 어떻게 샀어요 저도! 가방도? 아니 이거 똑같은 거 사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저기 따라해? 아... 아 따라한 거 아니었지? 왜 이렇게 따라해! 아 저희도 썼었어요! 아니 빛깔이 다른데요? 모양만 같고? 아니요? 똑같아요! 아니 이거 완전 샀는데! 오! 가죽여 본사와! 아니 똑같아요 이거! 같은 브랜드예요! 이거 뭐 이렇게 찍을... 이거 뭐 하다 말아요? 아니 저 원래 있었어요! 아니 권성원 나라들은 이제 저 권성원을 따라하네! 아니 저 이거 원래 있었어요! 아 뭘 이렇게 따라해! 맨날! 아 따라한 거 아니예요 저 원래 있었어요! 아 뭐 바둑발이야 뭐야! 귀여우십니다! 이거 똑같아요 색깔도 다! 권성원! 배가 또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양복이 보니까 정말... 어우 이게... 야 완전 달러! 나 모르게 조금씩 다르냐 놓으면... 아니에요 같은 분에게 맞아요! 뭘 다 먹겠다! 저기 이거 다느라고 늦췄냐? 아니에요! 아 저 직접 다신 겁니까? 저 1년 전에서 이거 샀었었어요! 아 그리고... 너무 이렇게 듬성듬성하네 이게... 아니요 작년 모델이 이랬었어요! 아 손톱에 없어져라 박았네! 아니 뭐 지하판이야 뭐야! 아니 노사로 그렇게 따라잡게 하던데 이제부터... 전사로 그런가? 아니요 저 이거 원래 있었었어요! 원래 있어! 김본거 원래 있었어! 말씀이 좀 변한 거 같잖아! 너 왜 촌스럽게? 저기 다들! 힘이 나는 친구! 저기요! 행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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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 오늘은 너무 행복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아휴... 아휴 저 친구 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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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이렇게 없어... 아휴... 아휴... 오늘 뭐 해야 되니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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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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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네가 달았지? 아니에요! 파는 옷이 이렇게 아프지가 않을 텐데 아니요 진짜 진짜예요 오랜만에 입어서 그래요 부장님 신문 아 신문 아 이거 그래요 고마워요 헤드라인이 뭡니까? 어 저 보니까 엔조이 스프링타임 엔조이 아 즐겨라 인생을 즐겨라 봄을 즐겨라 와우 형 대리님 지금 장 비우실 시간입니다 와우 제가 제가 지금 3분 정도 빨랐어요 아직 좀 익숙하다 예 9시 47분에 오세요 고마워요 내가 지금 정 과장 볼 때에 가끔은 덕분에 관계합니다 박 차장님 지금 일본 동경지사에 전화하시고 누구한테 그런 거야 지금 박 차장님 지금 시간이 일본 동경지사에 맞다 아 그래요? 야 이제 다 아 쓸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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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국노 독도와 우리 땅 언제까지나 내일도 모래도 영원히 우리 땅 크라 박 차장 너 아직도 통화 아주 시원하게 하는구만 에이 정 과장님 네 SNS에 1층 날리실 시간 아 그래? 아 이것도 오늘 1층 시간이구만 네 니가 또 이거 뭐하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떠 어? 하사원님 지금 오늘 형수님께 하트 이모티콘으로 밀당하실 시간 지금 시간이 그렇게 됐어? 네 지금 아 밀당? 네 어제 하트 이모티콘으로 당기셨으니까 오늘은 좀 미셔야 될 거 같은데 아우 잘하네 아니 한 번만 했었는데 진짜 아악 아악 왜요 왜왜왜왜 왜 이렇게 자꾸 수룩소리를 해 어? 벗어요 아 왜 그래 쟤 왜 저래? 노사원님 어 지금 비서팀 여직원들 휴게실 모일 시간이거든요 오오 눈떠자 빨리 야 윤호 그러면 난리네 파이팅 야 우리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고백해야죠 아 가네 칼이네 칼 오 근데 회사가 일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거 아 아 부장님 오늘 사내방송 칭찬합시다 오늘 저 오늘은 저 진짜 채권적으로 진짜 다른 사원들 좀 그거 좀 하세요 예? 아 고맙습니다 어 저기 그 장면판 좀 줘 아 야 진짜 난리 야 진짜 난리 어 어 뭐 그렇게 놀랄 일이야 아 왜 그걸 너 얼굴에 갖다 개 존경판 야 너 얼굴에 갖다 그걸 그 존경판 존경판 아 아 진짜 뭐하는건데 다시 보도록 미치지 카메라 왜 이래 못 배운 사람처럼 오늘 인사팀 미쓰김이 좀 더 이뻐져요 차장님 그래? 네 네 안녕하세요 사내방송 칭찬합시다 코너입니다 아 오늘도 한 분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정대리 네 고마워 아침만 안 먹고 온 나를 위해서 이 어묵을 하나 이렇게 두고 즐기 좀 해라 아유 재밌게? 네 정대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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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아유 부장님 아유 아유 진짜 미친이네 여기 썼네요 왜 그래 뭐하는 거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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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어색 그는 nerve 아유 아유 그리고 길 인턴 와어 길 인턴 인사 두 분 때문에 저의 고맙습니다 아유 아 talkin 너무 무기만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다 인사팀에서 보는 거죠? 당연하죠. 저는 제 동기를 노력하는 우리 하사원을 체제하고 싶습니다. 아 우리 하사원요? 왜요? 제가 이렇게 큰 능력도 없는데 늘 퇴보하는 하사원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이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얼마나 못생겼는지 보셨죠? 저보다 먼저 하셨죠? 우리 하사원님. 파이팅!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칭찬할 주장입니다. 말투가 오세요. 반갑습니다. 긴장하지 말아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한 분을 방송에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입니까? 유, 자, 제, 자. 아 박차장! 나중에 그만 추천해요! 부장님 생쇼!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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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 하는 거 못 봤어. 재밌게 좀 해. 기회사원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형. 형각자입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다시요? 다시 지우세요. 못하겠다. 야. 야. 아니, 지금. 상소하는데 지금. 아 이거 좀. 행시요. 행시요. 야. 야. 야, 기억 제대로 시켜. 나 지금 이것까지 하는데 이게. 네,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다 미치는 놈이야 지금. 얼굴 칵해 나오잖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지금. 집 잘 살아? 아니. 일하기 싫어? 아니, 뭐 하는 건 나가. 아니, 이따 일하거나 나가라고. 왜 그러고. 정 대리. 회사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어저께 저 노래방 때부터 왜 자꾸 권서 형 저 권서원 갖고 그래요? 아니요. 아니 신입니까. 그만해. 이거 저 빨리 갈고 가죠. 차라리 가요. 권서원. 가요. 아 저 그러지 말고 저 권서원. 여기 좀 가가지고. 네. 이거 좀 복사 좀 해 올 거 있는데. 그것 좀. 아 이거 참. 아 저런 친구가 들어왔어 지금. 아 이것만 좀 그 옆에 저. 예. 사무실에 가서 좀 전해주고 와요. 예. 권서원. 예. 물 떠가고. 아유. 아유. 절 짓은 넘으면 안 된다. 아 이거 참. 정말 이거. 아니 이거 왜 저 못 오고 다 그게 막내사라고. 야. 너 이 바지 어디서 샀냐. 어디 거냐. 제가 드릴게요. 아 이거 과자 하나 갖고 좀 참 야박하네. 아유. 다녀오겠습니다. 아 예 그래요. 야 저기 권서원. 야 권서원. 권서원 나 저기 커피 하나만 줘봐. 나 지금 모닝 커피가 좀 떨어졌네. 아니 여기 뭐 무한도전 이거 뭐 저 광고가 났네. 어? 무한도전이 뭐라고? 300회인가 본데? 그 저 뻔드렁이 나는 계획 아직도 해요? 그 저 정규라. 네. 아직도 하지. 아직도 해요? 아직도 해요? 그 저 저 대머리 독수리하고 그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아 이거 허줍인가 뭡니까? 아니 따로. 진짜 안경 한번 빼보고 싶어. 거기 빼면. 딸려나오나. 에이. 그 형 후까지 나오겠죠? 그 저 거. 거긴 저. 거 정신 이상한 애 안에 있죠? 거기 정신 이상한 애. 정신 이상한 애가 어딨어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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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방처리. 아 이게 뭐야. 왜 왜. 어? 왜 왜. 아니 저. 어. 어 봐. 잠깐만. 어? 나갔습니다. 아니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야. 서구 시장까지. 한 기업의 CEO 자리가 아직은 더럽기만 하다고 말하는 그. 그 CEO. 이거 봐. 일반 사원 자격으로 실물을 이행하고 있어. 야 큰일하다 큰일하다. 오오오오. 이야 어디 가지? 아니 누가 어디 가지. 하처코에요. 하처코에요. 야. 미안icating. 야. 야 야 야. This is my son. 이런 작은 돌. 너 선배님. 은상님께서 하처코 전해달라고. 아니 여기 어디 갔지? 해 내가 orgsMi 어머님. 하처코 전해 달라고. 야 야 야 야 야 야. 동경인은 알잖아 동경아ους. 아 그게. 전화하게 두고 왔는데요? 야거든 그럼 큰일났네. 야 이거 큰일났네. 무학당사 우리 단체로 잘리게 생겼어요. 자까지선 기 backbone 한정. 집단 doctors 집단 정상 집안 tall lung장 정상 요. 나도 회장님의 아들 할 수 있어요. 상황이 급하니까. 정화정보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 안 하지만 나 아들이면 어떻게 할래요? 정화정, 내가 지금 농담할 그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저. 만약에 회장님 안 해주면 어떻게 할래요? 회장님이 나이가 몇인데 마흔 넘은 아들이 있어요. 저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을라니까 힘들었네요. 정화정보라고요? 빨리 앉으십시다. 야, 좀, 저. 냄새 오는데? 자, 그럼 문쪽 보지 말아요, 문쪽. 도련님! 아, 도련님. 아, 도련님. 안녕하세요. 만세! 만세! 저기, 조금만 좀 안 오면 좀. 아, 안 오면. 안 오면. 아, 이런 거는. 저 이런 거 싫어합니다.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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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다른 거보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멋있다. 저거는. 죽을 쯤이 됐습니다. 죽을 쯤 됐습니다. 죽을 쯤 됐습니다, 제가. 제가 나사를 날라 써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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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성희입니다. … 제가. 됐습니다, 화장. 어, 떨ма. 오, 넘어. 회사의 퀴유를 잡기 위해... 동영이가 가만히 있어! 포니안에게 여러분들을 속인 점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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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속여! 더 속여! 막 속여! 막 속여! 이곳 무한상사 회장님이신 저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팀에 합류하게 됐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값진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가르쳐 드린 것도 없는데 우리 유부장 아 예!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권위적이고 앞뒤 꽉꽉 막힌 상사는 짜린다! 아유! 아유! 이게 부담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말투 말씀해주세요 말하고 있잖아요 아유 아유 얘가 그렇죠 권위적이고 앞뒤 꽉꽉 막힌 상사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점 잘 알게 됐어요 저 이제 이틀 그 좀 그 좀 평소에 이제 365일 가운데 이틀 빼면 263일 정도 진짜 아유! 사실 그리고 우리 또 차장님 네 됐어요 맨날 화만 낸다고 뭐가 됩니까? 그런 성격을 고쳐야 돼요 네 알겠습니까? 네 우리 정 과장님 정 과장님입니다! 정 과장님은 어디서 떨어졌다고 했죠? 감나무 봤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감나무 확실한 거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너무 무능력해 자기 분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그럼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정 형 정 대리 마지막입니다 정 과장님 맨 끝으로 가요 그 좀 아니 조용히 과장님 좀 뭉치시오 쓰시오 진짜 뭐야 야 잡혔어? 지금 들였어? 그냥 안 짜진 거 자행으로 하러 그리고 우리 노상원 예! 형 이런 게 싫어요 아 아부 잣머리 아 이런 걸로만 회사를 버틴다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무한상사를 망하는 지름길로 만들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모셨습니다 우리 사원은 네 여기 학교예요? 회사예요? 학교 아닙니다 학교예요? 회사예요? 회사입니다 회사예요? 네 하사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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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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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대리 정 병 돈 정 대리님 100% 짜린다 이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가 너 나 잘 하 네 감사합니다 대리님 잘하겠습니다 그 칭찬이네 그래도 뭐 정 대리 덕분에 제가 좀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작곡을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정 대리에 관해서 곡을 한 곡 써서 아유 감사합니다 기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무한상사에 있는 동안 딱히 좋은 건 없었지만 저희 언더커버 보스도 보면요 한 명씩 부러 선물 같은 거 주고 나가세요 나가세요 얼른 나가십쇼 제가 어디까지 했죠?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 전에 또 제가 한 가지 아버님께 건의드린 사항이 있는데 우리 기린턴? 잠깐만 이 친구 기린턴 내일부로 정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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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 진짜 드라마 같아요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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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드라마 야 나 왜 이렇게 눈물을 날아오는 거야 감사합니다 제가 무한상사에서 지내보니까 우린폰만은 인재가 없습니다 축하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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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같아요 선배 파이팅하세요 선배 우와 이거 드라마 같다고 선배 우와 우와 정사원 선배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아 이러지 마세요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함께 지내는 동안 좋았고 저는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왜 내년에 가요지 하는데 그건 가게 바쁜 일 있어서 저는 잘하는데 저기 미쳤어 하하하 징박 하나 둘 셋 행쇼 하나 둘 셋 행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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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질린턴 축하합니다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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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원이 됐는데요 제 작은 힘이지만 보안상사의 힘이 된다면 제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 고맙습니다